서울 구경관 박장수 김선달이 서울 구경을 갔습니다. 하루는 종로 거리에 나가보았어요. 그런데 길에다 시뻘건 흙을 새로 쭉 깔아놓고 통행을 금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웬일인가 하고 알아보니 왕의 행차가 있을 모양이라고 했습니다. 김선달은 때마침 왕의 행차까지 구경하게 된 것이 여간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에게 행차가 언제 있는지 물었더니 점심때나 되어야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김선달은 아직 시간이 넉넉하다고 생각하면서 가까이 있는 장거리 구경이나 하고 오리라 하고 그곳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포목점, 명주전, 모시전, 종이전, 어물점들이 늘어선 장거리는 흥청거렸습니다. 이것저것 구경을 하며 한 모퉁이를 돌아서니 거기는 닭전이었습니다. 수십 개의 닭전이 좁은 골목 양쪽에 가지런히 자리 잡고 닭, 오리, 꽝들을 사고 팔고 했습니다. 김선달의 눈이 가장 큰 닭전에 머졌습니다. 빗자루 같은 상투를 내놓고 토목수건으로 머리를 질끈 동여맨 닭장수가 퉁방울 같은 눈알을 굴리면서 시골서 닭 팔라온 농민을 깔보고 으르기도 하고 능청스럽게 구슬리기도 하며 닭을 헐값으로 사고 비싼 값으로 팔곤 했습니다. 닭장수마저 농민들을 시골 내기라고 업신여기는 것을 본 김선달은 마치 자기가 모욕을 당하기나 하는 것 같이 닭장수가 몹시 밉살스러웠고 농민들이 불쌍했습니다. 김선달은 그 닭장수를 골려주고 싶었습니다. 꽤가 생각난 김선달은 곧 객죽집으로 들어가 농민차림으로 갈아입고 닭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닭전 앞에 와서 한참을 쭈그리고 앉아 닭들을 보고 있던 김선달은 불쑥 십화건 수탉을 가리키며 저게 무슨 쇠요? 하고 닭장수에게 물었습니다. 닭장수는 어수룩해 보이는 김선달을 한참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어이없다는 듯이 그 쇠를 처음 보나? 그게 봉일쇠 했습니다. 하긴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지요. 닭장수를 수십 년 했지만 수탉을 모르고 무슨 쇠냐고 묻는 사람은 난생 처음 보기 때문입니다. 그게 봉일쇠일까? 김선달은 신기한 듯 감탄조로 말하고 나서 값이 얼마 오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스무냥이야 자네 사겠나? 닭장수는 사지도 못할 녀석이 시끄럽게 군다는 투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비싸네. 김선달이 말했습니다. 하긴 닭값이 비싸보았자 서돈인데 스무냥이라니 놀랍기도 했습니다. 그래 봉값이 닭값과 같겠나? 닭장수는 이렇게 핀잔을 주었습니다. 옳은 말씀이에요. 성현이 나야 봉인한다고 하는 것댑쇼. 이렇게 닭장수의 말을 긍정한 김선달은 부스럭부스럭 전대를 풀더니 옆잔 스무냥을 꺼내놓고 수탉 한 마리를 샀습니다. 수탉을 옆구리에 낀 김선달은 종로로 왕의 행차를 구경하러 나왔습니다. 이윽고 나졸들이 선도에 서서 물러가라 물러가라 하는 벽재 소리를 지르며 왕의 행차가 저쪽에서 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김선달은 수탉을 안고 왕의 행차를 맞받아 길 가운데로 달려들어갔습니다. 벽재 소리를 치며 오던 나졸들은 맞받아 달려오는 김선달을 보자 큰일 났다고 야단치며 물러가라고 당황히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김선달은 그냥 달려갔습니다. 나졸들은 상대로 귀를 막으며 당장 죽일 듯이 윽박질렀습니다. 김선달은 그대로 달려들며 상감님을 배워야겠다고 했습니다. 김선달과 나졸들 간에 밀어내거니 달려들거니 하는 신랑이가 벌어지게 되어 행차는 부득이 멎어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행차가 멋자 왕은 신하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가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선도로 달려갔던 신하가 돌아와 수탉을 아는 어떤 시골 백성이 상감님을 뵙겠다고 때를 쓴다고 아래였지요. 왕은 그 백성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이에 꽃 수탉을 아는 김선달이 왕의 앞에 와서 엎드렸습니다. 너는 어떤 사람인데 내가 가는 길에서 때를 쓰는고 왕은 김선달을 굽어보다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 소이는 시골에서 농사짓는 백성이 온대 서울 구경을 왔다가 마침 상감님 행차가 계신다 하옵기에 구경을 나왔사옵니다. 그러하온대 다행이옵게도 봉을 파는 사람을 보았사옵니다. 성현이 날 때 봉이 난다는 말을 들은 바 있사온대 상감님의 바다 같은 은덕으로 온 나라 백성이 태평가를 부르는 이때 봉황이 나오면 지당한 일로 아래옵니다. 소인도 농사지어 배불리 밥 먹고 뜨뜻이 옷 입고 자식 낳아 기르며 행복하게 사는 것이 다 상감님의 바다 같은 은덕이 아니고 무엇이겠사옵니까? 소인은 언제나 상감님의 크나큰 은덕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그 은덕의 만분의 일이라도 보답하려고 생각해오던 차에 봉이 있기에 사다 바치오니 받아주시옵소서. 김선달은 이렇게 말하며 수탁을 쳐들어 올렸습니다. 수탁의 봉이라고 사다 바치는 것이 우스워서 웃음을 머금었던 왕은 이 순박한 농민에게 달글봉으로 속여 팔아먹은 서울 장사치들의 소행이 괘씸하게 생각되었습니다. 참으로 눈감으면 콧대갈 서울 장사꾼들이 했음직한 일이라고 생각한 왕은 반색하고 말했습니다. 네 뜻이 참으로 기특하구나. 그런데 이 봉을 어디서 사왔느냐? 예, 장마당에서 사왔사옵니다. 김선달은 옳다 됐구나 하고 얼른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 봉을 판 사람을 찾을 수 있겠느냐? 왕이 다시 물었습니다. 예, 아직도 장마당에 있으리라고 생각되옵니다. 여봐라. 왕은 사령들을 불렀습니다. 사령들이 즉시 대령했어요? 너희들 이 농민과 함께 저자에 가서 봉을 판 사람을 잡아오너라. 왕의 영을 받은 사령들은 김선달을 앞세우고 닭전으로 갔습니다. 서돈자리 닭을 수문향에 판 닭장수는 간밤의 꿈을 잘 꾸어 횡재를 했다고 마음속으로 기뻐했는데 뜻하지 않게 사령들에게 붙들려 상감님 앞에 와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왕은 장사꾼을 보고 너희 농군에게 이 봉을 팔았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벌써 사태를 직감한 닭장수는 겁이 나서 와들와들 떨며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했습니다. 어째 닭을 봉으로 팔았는가? 레어라. 왕의 호령은 추상 같았습니다. 예, 바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자를 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와서 닭을 보고 무슨 새냐고 묻지를 않겠습니까? 세상에 닭을 모르고 무슨 새냐고 묻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 어이가 없어서 농담으로 봉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진정으로 듣고 값을 묻기에 수문향이라고 했더니 두 말 없이 사갔습니다. 죽을 죄로 잘못했사오니 상감님의 너그러우신 처분만 바라옵니다. 닭장수가 이렇게 말하자 김선달이 냉큼 뛰며 거짓말이 옳시다 삼백냥이라기에 삼백냥을 주고 샀사옵니다. 수문향이라고 했으면 소인이 속지도 않았을 것이옵니다. 했습니다. 닭장수가 또 냉큼 뛰며 삼백냥이 아니라 수문향에 팔았다고 했습니다. 김선달과 닭장수가 서로 삼백냥에 샀다거니 수문향에 팔았다거니 신랑일을 하는 것을 내려다보고 있던 왕은 순진한 농민의 말이 옳을 것이고 닭을 봉으로 속여 팔아먹은 닭장수의 말은 거짓이라고 판단을 하자 자기 앞에 와서까지 감히 거짓말을 하는 닭장수의 소행이 몹시 괘씸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왕은 노귀를 띠고 이놈 이 고약한 놈 같으니 설량한 백성을 속여 배를 불리는 내놈을 당장 능지 처참할 것이로돼 내 오늘 즐거운 사냥을 가는 길이니 용서한다만 당장 가서 이 농민에게 삼백냥을 도로 주고 사죄하거라 마냥 네 명을 어길 때에는 네 목을 쳐서 만 사람에게 징계하리로다 하고 엄하게 호령했습니다. 이리하여 김선달은 닭장수한테서 삼백냥을 받고 수탁을 돌려주었습니다. 결국 닭을 봉으로 판 것은 닭장수가 아니라 김선달이 된 셈입니다. 서울 구경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 김선달은 마을 사람들 앞에서 임금도 별다른 사람이 아니라 어리석더라고 하면서 봉값으로 받아온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때부터 김선달을 봉이 김선달로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혜로운 스님 옛날 어느 마을에 지혜로운 스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인도의 높은 스님으로 브라만이라고 했습니다. 이 브라만은 때때로 임금님을 찾아가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리는 법을 알려주곤 했어요. 임금님은 나란일의 훌륭한 길잡이인 브라만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물어보고 큰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막을 수도 있었어요. 임금님은 자기가 무척 운이 좋은 왕이라며 흐뭇해 했습니다. 어느 날 브라만이 또 임금님을 찾아왔습니다. 브라만은 딸을 시집 보내야 하는데 신랑의 집에 줄 지참금도 없고 연회를 열 돈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제안했어요. 제가 지금부터 임금님께 충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보답으로 저에게 돈을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임금님은 알겠다고 한 후 어떤 충고를 해주고 싶은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브라만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임금님께서 꼭 기억하셔야 할 세 가지 덕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왕은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위험은 언제 어디서나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왕은 항상 원수를 존경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왕은 늘 행동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임금님은 브라만의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마음을 새기고 지냈습니다. 마음에 새긴 것으로도 모자라 임금님은 세 가지 덕목을 널 조각에 새겨서 침실과 왕궁의 문 위에 걸어두었습니다. 세 가지 충고는 어찌 보면 무척 평범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평범한 진리만큼 지키기 어려운 것도 없는 법이지요. 임금님은 브라만의 충고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고 언제나 그 가르침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임금님은 한 달에 한 번씩 변장을 하고 시장과 거리를 둘러보았습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왕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에는 주저없이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으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듣기 싫은 이야기도 망설이지 않고 한답니다. 그날도 임금님은 변장을 한 채 도시를 유람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마을 오솔길에서 임금님은 길바닥에 주저앉아 서럽게 울고 있는 노파를 발견했습니다. 임금님은 발길을 멈추고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글쎄 내가 아니라 우리 임금님에게 큰일이 있다오. 노파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독사의 혀를 가진 악마가 일주일 후에 우리 임금님을 죽일 거라오. 우리는 임금님을 잃고 싶지 않은데 이를 어쩌면 좋겠수. 그분은 정말 훌륭한 임금님이라오. 임금님께 닥칠 불행을 생각하니 눈물이 멈추질 않는구려. 그 순간 임금님은 브라만의 충고를 떠올렸습니다. 임금님은 자신에게 어떤 위험이 닥쳐오는지 또렷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정신은 언제나 정신이 맑게 깨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떻게 악마같이 사악한 원수를 존경할 수 있을까요? 임금님은 마음이 이만저만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결국 악마를 손님으로 잘 대접하겠다고 결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임금님은 신하들에게 악마를 위한 잔치상을 마련하라고 명령했어요. 가장 좋은 재료로 최상의 요리를 만들고 모든 음식을 금으로 된 접시에 담아서 내놓으라고 명했습니다. 일주일 후 악마가 왕궁에 도착했습니다. 악마는 왕을 해치려고 단단히 벼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준비한 만찬을 대접받고 나자 차마 왕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후한 대접을 받고 악한 짓으로 갚는 것은 아무리 악마라고 해도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악마는 왕에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은 채 왕궁을 떠났습니다. 한편 왕궁에는 사악한 재상이 있었는데 그는 오랫동안 임금님을 해칠 음모를 꾸며 왔습니다. 재상은 악마가 찾아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속으로 몹시 기뻐했습니다. 악마가 자기 대신 나쁜 짓을 해줄 테니까요. 하지만 악마가 아무 짓도 하지 않고 왕궁을 떠나자 재상은 이제 자신이 직접 나서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임금님이 아파서 몸져 누웠습니다. 재상은 의사를 데리고 왔습니다. 사실 이 의사는 돈을 받고 재상을 도와주기로 한 사람이었어요. 의사는 임금님을 진찰하더니 약을 꺼내 놓았습니다. 물론 독을 탄 약이었어요. 임금님은 의사가 내민 약병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런데 막 약을 들이키려던 찰나 세 가지 덕목을 새겨놓은 널조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왕은 늘 행동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한다. 임금님은 약병을 내려놓고 골똘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모습을 본 의사는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의사는 임금님이 약에 독을 탄 걸 알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점점 더 마음이 불안해진 의사는 그만 무릎을 꿇고 낱낱이 죄를 고백했습니다. 임금님 이 모든 일은 사악한 재상의 꿈인지시옵니다. 그러니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임금님은 재상과 의사를 왕궁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충고를 내준 브라만을 왕궁으로 데려왔습니다. 임금님은 브라만에게 높은 벼슬을 주고 늘 곁에 두었습니다. 브라만은 언제나 지혜로운 가르침을 아끼지 않고 임금님 곁에 오래 있었답니다. 사라진 돌림병 옛날 아시아 여러 지역에 돌림병이 돌고 있었습니다. 돌림병은 목에 심각한 염증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신앙심 깊은 왕국의 임금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라 안에 현명한 승려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온 나라를 휩쓸고 있는 돌림병을 대치할 방법을 찾아내도록 하시오. 임금님이 왕궁에 모인 승려들에게 말했습니다. 돌림병이 왕국의 국경에까지 접근해 왔소.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해보시오. 승려들은 한참 동안 머리를 맞댄 채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마침내 한 승려가 임금님 앞에 무릎을 꿇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이 일은 틀림없이 위대한 시바신의 노여움 때문입니다. 그러니 왕국의 모든 사람이 과일을 바치고 향을 피워서 시바신을 달래야 합니다. 임금님은 승려의 말이 그럴듯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신정과 가정에서 시바신을 위해 과일을 바치고 향을 사르라는 명령을 내렸지요. 과일과 향을 사는 데 필요한 돈은 왕실의 금고에서 대주었습니다. 온 나라의 신정과 가정에서 과일을 바치고 향을 피운 지 일주일째 되는 날 밤 드디어 위대한 시바신이 가장 늙은 승려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너희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승려는 이마를 바닥에 대고 엎드린 채로 덜다 덜 턱을 떨며 말했습니다. 우주의 구원자이신 시바여 저희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부디 돌림병에서 이 왕국을 지켜주소서. 그러자 시바신이 말했습니다. 알게 놀아 너희들의 기도가 나를 기쁘게 했도다. 나를 섬기는 시종인 난디가 모든 악에 맞서서 너희들의 왕국을 지켜줄 것이다. 말을 마친 시바신은 사라졌습니다. 이태날 아침 일찍 늙은 승려는 이 기쁜 소식을 임금님께 알렸습니다. 임금님은 모든 승려에게 젖소 스물다섯 마리와 돈이 든 자루 다섯 개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날부터 시바신이 보낸 난디가 왕국의 국경을 지켰습니다. 난디는 돌림병이 왕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밤낮으로 철통같이 감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난디가 순찰을 돌고 있는데 사악한 돌림병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난디 앞에 나타났습니다. 돌림병은 국경을 통과하게 해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난디를 위협했습니다. 난디는 삼지창을 높이 쳐들고 돌림병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사악한 놈아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그러지 않으면 내 놈을 가만두지 않겠다. 하지만 흉측한 모습을 한 돌림병은 쉽사리 물러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곧 난디와 돌림병은 거친 몸싸움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싸움은 며칠이나 계속되었어요. 거대한 두 존재의 싸움에 여러 개의 산이 파괴되었습니다. 역사만큼 오래된 나무들이 뽑혀 나가고 산속에 사는 동물들은 거인들의 다툼을 피해 도망다니느라 몸살이 났습니다. 몇 날 며칠이 지나도 결판이 나지 않자 두 거인은 마침내 협정을 맺기로 했습니다. 돌림병이 왕국으로 들어오되 단 하루만 머물고 오직 한 사람만을 희생자로 데리고 간다는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저녁이 되자 왕국 이곳 저곳에 통곡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돌림병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하나둘도 아닌 자그마치 백 명이나 되었던 것입니다. 임금님은 당장 승려들을 단디에게 보냈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재난이 일어난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서였지요. 승려들은 보랴보랴 난디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돌림병이 백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 갔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난디는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들판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잠시 후 난디는 부서진 집터의 먼지 더미 속에서 돌림병을 찾아냈습니다. 난디는 당장 돌림병의 목덜미를 움켜잡고 윽박 질렀습니다. 이런 불안당 같으니 네 입으로 한 약속을 깨트리다니 가만두지 않겠다. 한 명이 아닌 백 명을 데려갔으니 이제 약속을 깨트린 값을 치르게 해주마. 그러자 돌림병은 난디에게 멱살을 잡힌 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보게 형제여 나는 약속을 깨트린 적이 없어. 그러니 나에게 화를 내지 말게나. 나는 약속한 대로 한 사람만 데리고 갔네. 나머지 아흔아홉 명은 손도 댄 적이 없어. 그 사람들은 질의 두려움에 빠져서 목숨을 잃은 거야. 아흔아홉 명은 그저 열이 조금 나고 목이 좀 부었을 뿐이야. 그런데 내가 다가갔고 있다고 생각해서 겁을 먹고는 바보같이 죽은 것이네. 난들 어쩌겠나. 난디는 그만 맥이 풀려 두 손을 놓은 채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돌림병은 천둥같이 큰 웃음소리를 남긴 채 유유히 사라졌답니다. 운이 나쁜 날 옛날 어느 곳에 사냥을 몹시 좋아하는 영주가 살았습니다. 영주는 영지를 다스릴 생각은 털끝만큼도 하지 않고 틈만 나면 말을 몰아서 사냥터로 나갔습니다. 어찌나 자주 성 밖으로 나갔던지 성 안에서 영주를 볼 수 있는 날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영주가 신하들을 죄다 몰고 사냥터로 나가다 보니 해결하지 못한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갔습니다. 어느 날 영주는 평상시처럼 사냥 채비를 갖추고 성을 빠져나갔습니다. 아주 이른 아침이라 다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영주가 막 성문을 나설 때 한 농부가 앞을 지나갔습니다. 농부는 영주를 보고는 얼른 두 손을 모으고 축복을 담은 아침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사냥을 시작했지만 이날은 아무래도 그다지 운이 좋은 날은 아니었습니다. 영주는 여러 번 화살을 쏘았지만 번번이 사냥감을 놓치고 말았어요. 그러나 영주는 좀처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영주는 하루 종일 숲속을 누비고 다녔지만 행운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영주와 함께 사냥터를 누빈 신하들도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배가 고프고 목이 말라 온몸에 힘이 다 빠졌습니다. 더는 한 걸음도 뗄 수 없을 지경이었지요. 흔한 토끼 한 마리조차 잡지 못한 영주는 몹시 화가 나고 기분이 상했습니다. 영주는 오늘 운이 없는 것을 누군가의 탓으로 돌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이렇게 운이 없는지 알고 있느냐 누구 때문에 허탕만 쳤는지 아느냐 뜻밖의 질문에 신하들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영주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성을 나설 때 만났던 농부를 기억하느냐 바로 그 농부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이다. 모든 것이 그 농부 탓이란 말이다. 그러자 신하들은 손뼉을 치며 영주의 말에 맞짱구를 쳤습니다. 사실 신하들은 언제나 영주의 말에 토 한 번 단 적이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다 그 어리석은 농부 탓입니다. 그렇다면 뭘 기다리고 있느냐 당장 그 농부를 잡아다가 목을 치지 않고 그 놈이 나에게 불운을 몰고 왔으니 어미 다스려야 마땅하다. 화가 부글부글 끓어오른 영주는 두 눈을 부릅뜬 채 신하들을 노려보았습니다. 신하들은 가엾은 농부를 잡아들이기 위해 온 나라를 이잡듯이 뒤졌습니다. 마침내 신하들은 들판에서 일하고 있던 농부를 찾아냈습니다. 농부는 깜짝 놀라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아무도 농부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좋습니다. 죽기 전에 영주님을 한 번만 뵙게 해주십시오. 그분의 발 아래 몸을 던지고 하소연이라도 하고 죽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신하들은 농부를 끌고 영주의 성으로 향했습니다. 영주는 농부를 보더니 사납게 호통을 쳤습니다. 자기에게 나쁜 운수를 가져왔으니 죽어 마땅하다고 소리를 질렀지요. 영주는 한참 동안 분풀이를 하고 나서 농부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도 운수가 나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농부는 영주의 얼굴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가장 먼저 본 것은 다름 아닌 영주님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주님께서 저를 죽이려고 하시니 이보다 더 큰 불운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영주는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죄 없는 농부를 탓한 것이 너무 부끄러워 한마디도 할 수 없었지요. 영주는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어서 저 농부를 돌려보내도록 해라. 농부는 그날의 나쁜 운수를 떨쳐버리기라도 하듯 두 손으로 바지를 탁탁 털고 일어나 서둘러 성을 빠져나갔답니다. 가난한 남자 어느 마을에 몹시 가난하고 어수룩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무척 열심히 일을 했지만 벌이는 시원치 않았어요. 매일 저녁 일터에서 돌아올 때마다 남자는 신전에 들러 신에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아무리 지치고 피곤한 날이라도 기도를 거르는 법이 없었어요. 어느 날 저녁 신전에 들른 남자는 신의 모습이 퍽이나 피곤해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루 종일 사제들이 피워올린 향냄새를 맡고 수많은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다 보니 지친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사람들이 소원을 빌면서 목에 걸어준 꽃 목걸이들이 너무 무거워서일 수도 있었습니다. 가난한 남자는 피곤해 보이는 신의 모습에 마음이 쓰였습니다. 신이요, 오늘 굉장히 피곤해 보이시네요. 저와 함께 저희 집에 가실래요? 제가 당신을 위해서 저녁 식사를 만들어 드릴게요. 신은 가난하고 어수룩한 남자의 말에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신이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꾸나 집에 가서 저녁 식사를 준비해 놓고 나를 데리러 오너라. 남자는 당장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신을 위해서 무슨 음식을 만들까 생각하면서 부엌을 살펴보았습니다. 부엌에 있는 것이라곤 쌀 조금과 다리라는 요리를 만들 때 쓰는 콩, 매운 고추 몇 개와 사과 몇 알이 전부였습니다. 가난한 남자는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만들었어요. 잠시 후 식사가 준비되자 남자는 신을 모시러 가려고 집을 나섰습니다. 막 문을 열고 거리로 나왔을 때 남자의 눈앞에 막대기처럼 빗정마른 할아버지가 지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제발 날 좀 도와주오. 할아버지는 가난한 남자를 향해 가까스로 손을 뻗으면서 말했습니다. 배가 고파서 죽을 것 같다오. 남자는 당장 할아버지를 집으로 모시고 가서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따뜻한 밥과 콩으로 만든 달을 먹고 난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가난한 남자의 친절한 마음씨 덕에 목숨을 건진 것이지요. 할아버지는 고맙다는 말을 남긴 채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남자는 다시 집을 나섰지요. 하지만 신전을 향해서 겨우 몇 걸음도 떼어놓지 않았을 때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할머니였어요? 할머니는 어찌나 굶었던지 얼굴에 핏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표정도 철양하고 서글프기 그지 없었어요. 가난한 남자는 당장 할머니를 집으로 모시고 가서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세 번째로 집을 나선 남자는 어린아이가 부모님도 없이 길에서 동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린 소년은 남의 집 문 앞에서 죽이라도 한 그릇 얻어먹으려고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가난한 남자는 이번에도 불쌍한 아이를 집으로 데리고 가서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마침내 신전에 도착한 남자는 신에게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자신의 집에 가서 저녁을 먹자고 말했어요. 그러자 신이 말했습니다. 너는 이미 나에게 저녁 식사를 대접하였다. 가난한 남자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너는 굶주린 할아버지와 외로운 할머니와 부모 없는 어린아이를 먹여주지 않았더냐. 너는 세 번이나 나를 먹여주었다. 네가 허기진 사람들을 먹일 때마다 내 배도 불러왔도다. 그래도 신은 너무나 착한 남자의 마음씨를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남자의 오두막으로 함께 향했습니다. 신은 잠시 부엌에 앉아서 남자가 차려놓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한편 마을에는 부유한 지주가 살고 있었어요. 부자는 신이 가난한 남자의 집을 방문했다는 소식을 듣고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자는 당장 신전을 찾아가 신에게 자기 집에 와달라고 부탁했어요. 신은 부자의 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알겠다. 집으로 가서 음식을 만든 다음 나를 데리러 오너라. 저녁 식사 준비가 끝나자 부유한 남자는 신을 모시러 가려고 집을 나섰습니다. 부자가 막 저택의 대문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한 늙은이가 앞을 막아섰어요. 노인은 오랜 굶주림으로 백가죽과 등가죽이 붙어버릴 지경이었습니다. 불쌍한 노인은 부자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애원했어요. 이런 더러운 늙은이 같으니 당장 길을 비키지 못할까? 부자는 노인을 깔보면서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에게 줄살은 한 톨도 없다. 말을 마친 부자는 신전을 향해 발길을 재촉했습니다. 잠시 후 부자는 구걸을 하는 노팔을 만나게 되었어요. 아니 이놈의 마을이 왜 이래? 이런 쓰레기 같은 자들이 자꾸 길을 막는 꼴이라니? 부자는 외롭고 슬픈 노팔을 밀쳐버리고 부지런히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이번에는 먹을 것을 구걸하는 어린아이와 부딪혔습니다. 남자는 소년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냅다 걷어차 버렸습니다. 마침내 신전에 도달한 부자는 신을 향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신이여 가시지요. 당신을 위해서 상다리가 부러질 만큼 음식을 차려놓았습니다. 신이 드실 만찬이니 진수성찬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신이 부유한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너를 방문했다만 너는 나를 더러운 늙은이라고 내몰더구나. 부자는 깜짝 놀란 나머지 손사래를 치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결코 그런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신은 부자를 세 번이나 방문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 번은 굶주린 늙은 남자로 또 한 번은 외로운 노파로 마지막 한 번은 부모 잃은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찾아갔다고요? 그런데 너는 세 번 다 나를 업신여기고 몹쓸 대접을 하지 않았느냐? 이야기를 마친 신은 잠시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자에게 한마디를 던졌어요. 내게 그 사람들을 위한 시간이 없다면 나도 너를 위한 시간을 낼 수가 없구나. 어둠보다 깊은 침묵이 신전을 가득 채웠답니다. 하늘로 올라간 바보 온갖 의문을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길을 알려주는 사람을 구루라고 합니다. 옛날에 아주 유명한 구루가 살았습니다. 온 나라에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가득했어요. 제자들은 값비싼 선물을 들고 새생을 찾아왔습니다. 가끔씩은 구루가 직접 전국 방방곡곡으로 여행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구루가 탄 편안하고 화려한 가마디에는 언제나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어느 날, 구루가 탄 가마 행렬이 한 마을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고 멍청해 보이는 바보 하나가 정지, 정지하고 외치며 행렬을 막아 섰습니다. 구루를 태운 행렬은 어쩔 수 없이 멈추어야 했습니다. 구루는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가마가 갑자기 멈추는 바람에 벽에 머리를 세게 부딪히고 말았거든요. 어리석은 자여, 도대체 무엇을 원하느냐? 뭐 때문에 내가 가는 길을 막고 서 있는 게냐? 구루는 체면도 잊은 채 바보를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람들이 따르는 구루이긴 했지만 사실은 아주 성미가 급한 사람이었거든요. 저에게 지혜로운 가르침을 주세요. 바보가 말했습니다. 좋다. 알고 싶은 게 무엇이냐? 구루는 짜증을 겨우 억누르고 물었습니다. 저는 천국에 가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그건 아주 간단하다. 지금 있는 곳에서 두 팔을 들어 올린 채 가만히 서 있으면 된다. 그러면 순식간에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게다. 바보는 몹시 고마워하며 구루에 가마에 대고 몇 번이나 절을 했습니다. 가마를 앞세운 행렬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제자들은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바보는 구루가 시킨 대로 두 팔을 하늘 높이 뻗은 채 서 있었습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다. 구루의 무리는 전국을 돌아본 후 다시 그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구루는 한낮에 떼약뼈다래 한 남자가 두 팔을 들고 꿈쩍도 안은 채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구루는 제자들에게 저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제자 몇 사람이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남자는 몹시 피곤해 보였지만 더듬더듬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구루가 말하길 이렇게 하면 전국에 갈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두 팔을 하늘 높이 들고 이 자리에 꼼짝도 안 하고 서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말을 들은 구루는 그만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순박하고 깊은 믿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구루는 마치 남자가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는 것 같은 착각마저 들었습니다. 구루는 가마에서 내려 남자에게 다가갔어요. 친구여 당신은 진정으로 훌륭한 사람이오. 내가 당신의 발을 만질 수 있게 해주시오. 나를 전국으로 데리고 갈 사람은 바로 당신이오. 그 순간 제자들은 깜짝 놀라 모두 자리에 엎드리고 말았습니다. 구루와 바보가 함께 신이 계신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게으름뱅이 목수 옛날에 시탈이라는 손재주가 무척 뛰어난 목수가 살았습니다. 한 가지 흠이 있다면 좀 게으르다는 것이었어요. 시탈은 기본이 내킬 때만 일을 했답니다. 그래서 집안에는 먹을 것이 충분하지 않을 때가 많았어요. 어느 날 시탈의 어머니는 게으름뱅이 아들을 더 두고 볼 수가 없어 분통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게으름뱅이 시탈 너는 정말이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녀석이구나. 어머니에게 꾸중을 들은 시탈은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시탈은 자기가 쓸모없는 게으름뱅이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 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부터 시탈은 나무침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몇 날 며칠 동안 쉬지 않고 온갖 정성을 게으려서 나무를 깎고 다듬었지요. 시탈은 침대 내 귀퉁이에 병정 모양의 멋들어진 장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곳까지 꼼꼼하게 깎은 다음 반짝반짝 요닌하게 다듬고 문질렀습니다. 침대는 누가 보아도 탐이 날 정도로 튼튼하고 아름다웠어요. 마침내 침대를 완성하자 시탈은 이 멋진 침대를 팔기 위해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시탈은 자랑스럽게 외쳤습니다. 마술 침대요 마술 침대 사세요 이 침대에서 자는 사람에게는 복이 찾아옵니다. 마침 시장을 지나던 임금님이 시탈의 우렁찬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임금님은 시종을 시켜서 시탈을 궁전으로 불렀어요. 시탈이 궁전으로 침대를 가져오자 임금님은 침대에 맵시에 한눈에 반하고 말았습니다. 임금님은 시탈에게 얼마를 주면 침대를 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임금님께 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시탈은 임금님이 자기가 만든 물건을 마음에 들어 한다는 사실이 여간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손재주를 인정해준 임금님이 몹시 고마웠습니다. 시탈은 침대를 임금님께 선물로 드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시탈은 어머니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그러자 어머니는 분통을 터트리며 팔짝 팔짝 뛰었습니다. 지난번에는 게으름을 피워서 말썽이더니 이번에는 어리석은 집까지 저질렀단 말이냐. 어머니는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바보 같은 시탈 너는 정말이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녀석이야. 어머니는 전보다 더 언성을 높여서 아들을 꾸짖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먹고 살려는 게냐. 이 바보 같은 녀석아. 물건을 공짜로 줘버리다니. 임금님이라면 네가 부르는 대로 값을 치렀을 텐데 세상에 너처럼 어리석은 바보가 또 어디 있단 말이냐. 그날 밤 임금님은 새로 얻은 침대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째 이리저리 몸을 뒤척일 뿐 도통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저런 걱정거리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걱정거리는 호시탐탐 왕국을 노리는 악마였습니다. 악마는 끊임없이 왕국의 수도에 쳐들어왔어요. 무엇보다도 악마가 노리는 것은 임금님의 목숨이었습니다. 거기다 왕궁 어딘가에는 무시무시한 독사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독사에게 한 번 물리면 누구든 곧장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신하들이 독사에게 물려 이미 저세상으로 가버렸어요. 그것 말고도 도적대가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소식도 있었고 이웃나라에서 임금님을 죽이기 위해 음모를 꾸민다는 소문도 파다 했습니다. 이렇게 걱정거리가 많으니 임금님은 쉽게 잠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몇 시간이나 뒤척이며 한숨을 쉬던 임금님은 새벽 역해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임금님이 잠들자 침대의 나무 병정 중 하나가 꿈틀거리며 살아났습니다. 사람으로 변한 병정은 성큼성큼 방을 빠져나가 거리로 향했지요. 그곳에는 못된 악마가 백성들의 집을 부수고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나무 병정은 조금도 겁내지 않고 용감하게 악마와 싸웠습니다. 병정은 밤새 싸운 끝에 마침내 악마를 무찔렀습니다. 그러고는 동이 트기 전에 임금님이 잠들어 있는 침대의 기둥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병정은 다른 세 명의 병정에게 간밤의 모험담을 들려주었습니다. 그 소리에 임금님이 잠에서 깨어났어요. 임금님은 아무런 기척도 내지 않고 조용히 병정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윽고 이야기가 끝나자 임금님은 막 잠에서 깬 것처럼 기재개를 켜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을 나선 임금님은 즉시 신하를 보내 사악한 악마가 정말로 죽었는지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잠시 후 신하가 돌아와 악마가 정말 죽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임금님은 너무나 기쁜 나머지 금 한자루를 목수 시탈에게 보냈습니다. 다음 날 밤 임금님이 잠들자마자 두 번째 병정이 살아났습니다. 막 방을 나서려는 찰나 병정은 침대 밑에 숨어있는 독사를 발견했어요. 병정은 재빨리 침대로 달려가서 독이 잔뜩 오른 뱀을 단번에 해치웠습니다. 아침이 되어 잠에서 깬 임금님은 침대 옆에 독사가 죽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임금님은 몹시 기뻐하며 시탈에게 또 한자루의 금을 보냈습니다. 셋째 날 밤 세 번째 병정이 순찰을 돌기 위해 침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병정은 임금님의 보물 창고 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도둑 무리가 나라의 보물을 훔쳐서 자루에 채우고 있었어요. 병정은 도둑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잡아서 밧줄로 꽁꽁 묶어버렸습니다. 동이 틀 무렵 다시 임금님의 침실로 돌아온 병정은 다른 세 병정에게 간밤에 있었던 일을 낱낱이 말해주었습니다. 그날도 임금님은 병정의 이야기를 모두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자 기쁨에 겨워 또 한자루의 금을 시탈에게 보냈습니다. 넷째 날 밤 네 번째 병사의 눈에 수상한 남자가 걸려들었습니다. 그 남자는 이웃나라의 왕이 보낸 첩자였어요. 병정은 당장 첩자에게 달려들어 싸움을 벌였습니다. 물론 첩자는 병정의 손에 쓰러졌지요. 병정은 다른 세 명에게 자랑스럽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번에도 임금님은 침대에 누워서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네 명의 병정 덕분에 임금님의 걱정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임금님은 목수 시탈을 왕궁으로 불러들여 재상으로 임명했습니다. 시탈의 어머니는 다시는 아들을 게으름뱅이나 바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시탈도 어머니의 꾸질함을 듣지 않게 되어서 더욱 행복했답니다. 옛날에 평범한 어느 이발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남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면도를 깔끔하게 잘 하고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멋진 유행에 맞게 이발을 해준다는 정도였습니다. 그 이발사는 이발과 면도가 끝나고 나면 손님들의 머리를 마사지해 주었습니다. 그 솜씨는 정말이지 장안에서 최고였답니다. 이발사의 두 손에 머리를 맡기면 마치 천국으로 가는 구름이를 걷는 듯 했습니다. 어찌나 편안하고 나른한지 모두들 잠이 들 정도였지요. 그렇다고 면도와 이발과 머리 마사지가 이발사가 가진 제주의 정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답니다. 겨우 그 정도로 이야기의 주인공 노릇을 할 수는 없겠지요. 면도와 이발이라면 여느 이발사들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물론 다른 이발사들보다 그 평범한 이발사가 낫다고 할 수는 없었지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이발사의 발 뒤꿈치에도 못 미친다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다만 평범한 이발사는 다른 이발사들에게 없는 특별한 재능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재치와 지혜로움 이었어요. 이발사는 이 두 가지 재능 덕분에 왕의 이발사로 뽑혔습니다. 어느 날 이발사가 임금님의 수염을 면도해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임금님의 얼굴에 먹구름보다 더 짙은 근심이 드리워 있었습니다. 이웃나라 왕 때문이군요. 그렇지요? 이발사가 물었습니다. 이발사는 친구를 대하듯 임금님에게 편하게 말을 건넸어요. 임금님은 이런 이발사에게 화를 내기는 거녕 오히려 편하게 느끼고 좋아했습니다. 그렇단다. 그 방장맞은 늙은이가 또 나대기 시작했구나. 임금님의 표정과 목소리에 짜증과 불편함이 묻어났습니다. 그자가 나를 너무나 피곤하게 만드는구나. 언제나 자기가 나보다 재산이 많다는 걸 보여주려고 안달을 하지. 돈과 금은 모아도 모자라 이제는 친구도 나보다 더 많다고 떠벌린단다. 무엇보다도 짜증나는 일은 자기가 나보다 머리가 더 좋다면서 서로 겨루어 보자고 하는 것이지. 이웃 임금에게 무슨 제안이라도 했나요? 이발사가 면도하단 손을 멈추지 않고 물었습니다. 아니 그가 나에게 제안을 했지. 나에게 하늘의 별이 몇 개나 되는지 세어보고 알려달라고 하더구나. 진정으로 현명한 왕이라면 극과 별의 개수를 세는 것쯤은 식은 죽 먹기라면서 말이야. 이발사는 면도하던 손을 잠시 멈추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발사가 음 소리를 듣자 임금은 조금 전보다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도 편해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이발사가 문제의 해결책을 고민하는 순간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발사는 잠시 일손을 멈추고 골똘이 생각의 생각을 거듭했습니다. 마침내 이발사가 임금님을 향해 입을 열었어요. 임금님 저에게 염소를 한 마리 준비해 주십시오. 임금님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염소를 가지고 뭘 어쩌려는 게냐. 잘난척 하기 좋아하는 그자가 던진 문제가 염소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임금님 제가 단 한 번이라도 임금님을 실망시켜 드린 적이 있나요? 임금님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물론 한 번도 없었지. 임금님은 당장 신하들을 불러서 이발사에게 염소를 한 마리 가져다 주라고 명령했습니다. 다음 날 이발사는 이웃나라 왕이 하루에 한 번씩 산책을 하러 나오는 길에 서 있었습니다. 멀리 임금의 모습이 보이자 이발사는 무릎을 꿇고 앉아서 숫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이웃나라 왕은 그 모습을 보고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이발사를 쳐다보았습니다. 여봐라 지금 뭘 하고 있는 게냐. 도대체 뭐하러 염소의 털을 헤집고 있는 게야. 설마 염소를 면도하려는 건 아니겠지. 아닙니다. 저는 그저 염소의 털이 몇 가닥 이나 되는지 세고 있을 뿐입니다. 염소의 털을 센다. 자네 미쳤나. 전만에요. 하늘에 있는 별을 세는 것보다 염소의 털을 세는 게 훨씬 쉬운 일인걸요. 그 순간 그 순간 이웃나라 왕은 이발사의 말이 무슨 뜻인지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그대는 참으로 현명한 사람이로구나. 말을 마친 이웃나라 왕은 조용히 가던 길을 재촉했습니다. 이웃나라 왕에게 바보 같은 질문을 던진 것을 부끄러워 하면서 말입니다. 꿈에서 본 불신 불을 귀하게 여기던 옛날 사람들은 불씨를 금덩어리처럼 아끼고 잘 간소했습니다. 어느 봄 김선비네 집에 새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김선비와 김선비 부인은 새 며느리를 앞에 앉히고 말 했습니다. 아가 며느라가 예 어머님 아버님 새 며느리는 얌전하게 앉아서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말을 귀담아 듣고 있었습니다. 아가 며느라가 우리 집에는 칠대째 내려오는 불씨가 있단다. 시어머니는 새 며느리에게 불씨가 들어있는 실 화로를 내어주면서 불씨 이야기를 계속 했습니다. 이 화로 속에 묻혀있는 불씨는 칠대를 내려오는 동안 한 번도 꺼진 일이 없느니라 오늘부터 며느라기 네가 불씨를 꺼지지 않게 잘 간수하여라. 예 어머님 소중히 간수하여 불씨가 꺼지는 일이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새 며느리는 불씨가 된 화로를 받아들면서 대답 했습니다. 아가 며느라가 불씨를 꺼트리면 너는 우리 집 며느리들 자격이 없느니라. 예부터 불씨를 끈 며느리는 집안을 망하게 한다는 말이 단단히 하고 불씨가 묻혀있는 화로를 들고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난 새 며느리는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이 일을 어쩌면 좋아? 누가 불씨를 꺼버렸을까? 새 며느리는 하늘과 땅이 한꺼번에 무너진 것처럼 앞이 캄캄 했습니다. 이 일을 어쩌면 좋아? 불씨를 꺼트렸으니 나는 시집 온지 하루도 못되어 쫓겨나게 되었구나. 새 며느리는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어젯밤 늦게까지도 하루 속에는 불씨가 빨갛게 살아있었는데 아침에 나와보니 불씨를 묻어놓은 재를 누가 와서 헤쳐놓았습니다. 새 며느리는 부엌 바닥에 앉아서 흐느껴 울고 있었어요. 며느라가 오늘은 용서해줄 테니 다음부터는 불씨를 꺼트리지 마라. 예 어머님 용서를 받은 새 며느리는 하늘을 날듯이 기뻤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또 누가 와서 불씨를 꺼버렸네. 새 며느리는 다음날에 새파랗게 질려서 오들오들 떨고만 있었습니다. 며느라가 걱정마라 다음부터는 불씨를 잘 간소해라.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감사하게도 두 번이나 용서해 주었습니다. 오늘 밤에는 누가 불씨를 끄고 달아나는지 꼭 지켜봐야지. 새 며느리는 큰 물항아리 뒤에 숨어서 불씨가 들어있는 화로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밤중이 되었어요. 부엌 문이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새 며느리의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왠 벌거벗은 아이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벌거벗은 아이는 사방을 도리번 도리번 하더니 불씨가 묻혀있는 화로 속에 재를 해치고 빨갛게 타고 있는 불씨를 후후 불어 꺼버렸습니다. 불씨를 끈 놈이 바로 너였구나. 새 며느리는 고함을 지르며 벌거벗은 아이를 잡으려고 쫓아갔습니다. 달아나던 아이는 솔뿌리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나는 너 때문에 시집온지 사흘도 못되어 시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어. 새 며느리는 치렁치렁 늘어진 벌거벗은 아이의 머리카락을 농켜지고 집으로 끌고 왔습니다. 이상하게도 벌거벗은 아이는 말 한마디 없이 솔솔 끌려왔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바로 이 녀석이 불씨를 껐습니다. 저를 내쫓지 말아주세요. 새 며느리는 끌고 온 아이를 안방으로 힘껏 때밀었습니다. 벌거벗은 아이는 방바닥으로 쿵 하고 넘어졌습니다. 그때 괴이한 일이 일어났어요. 벌거벗은 아이는 온데간데 없고 방 가운데에는 커다란 동삼이 하나 우뚝 서있었습니다. 동삼은 어린아이 같이 생긴 산삼을 말합니다. 아가 며느라가 어찌 된 일이냐 시어머니와 새 며느리는 너흑 이룬 사람처럼 우득헌이 서있었습니다. 어젯밤 꿈이 이상도 하고 시아버지가 사랑방에서 안방으로 건너왔습니다. 이건 전여묵은 동삼이구나 아가 아무 이런 일이 있으려고 어젯밤 꿈에 불신을 만났구나 시아버지는 껄껄 웃으면서 불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젯밤 꿈에 불신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실대를 내려오는 동안 한 번도 불신을 꺼트리지 않은 너희들의 정성이 기특하여 내가 근상을 줄이라 이제부터는 불신을 귀중하게 간직하지 않아도 되느니라 그리고 얌전하고 착한 며느리를 쫓아내지 마라 라고 하더라 시아버지의 말에 새 며느리는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영감 바로 여기 동삼을 불신님이 상으로 주셨구려 시어머니도 동삼을 번쩍 들어서 가슴에다 안고 춤을 추었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옛날 이야기는 어느 나라에나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옛날 이야기를 읽다 보면 다른 듯 비슷한 이야기가 참 많지요. 앞에서 들려드린 이발사와 왕 이야기는 인도의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임금이나 왕이 터무니없는 요구나 내기를 걸고 문제를 낼 때가 많습니다. 이 이야기도 그 부류의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지혜로운 어느 누군가가 그 억지스러움을 잠재운 답니다. 오늘도 재미와 통쾌함을 주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